이번 시간에는 일래스틱 캐시와 웹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래스틱 캐시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요청했을 때 DB를 사용하지 않고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었던 캐시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래스틱 캐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로드를 줄이고 더 빠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래스틱 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작업이 필요한데요. 우선 맵캐시들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은 우분투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예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또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RDS 즉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서비스 있죠. 여기 사이드바 있는데요. 이 RDS와 관련된 수업을 봤다라고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예제는 이 RDS와 관련되어 있는 RDS와 웹서비스라고 하는 이 챕터가 있거든요. 이 챕터에 있는 내용을 계승해서 예제를 사용할 거니까요. 만약에 이 수업을 보지 않았다면 이 수업을 꼭 보셔야 됩니다. RDS와 웹서비스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우선 맵캐시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EC2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저는 EC2 인스턴스를 미리 준비해놨고요. 그 인스턴스의 이름은 R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커넥트가 나오고요. 커넥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다 유저네임으로는 우분투라고 적고요. 그리고 private key pass에다가 이 open tutorials underbar aws underbar key라고 하는 이 파일이 저장돼 위치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launch ssh 클라이언트를 클릭해서 이 터미널을 열고 그 터미널을 통해서 이 R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에 접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있는 맵캐시드 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카피해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edit, paste,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apt-get에 의해서 맵캐시드라고 하는 이 맵캐시드 서버를 저신에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거죠. 됐고요. 이것은 꼭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맵캐시드 확장 기능을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해서 붙여넣기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php가 이 맵캐시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 기능으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apache를 재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명령을 카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해서 apache를 재시작해서 php에 설치된 이 맵캐시드 익스텐션을 새로 로딩해서 이 php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부팅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hp 맵캐시드 ap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위쪽에서 맵캐시드 확장 기능을 설치했잖아요. 이걸 확장 기능을 설치하게 되면 php에서 맵캐시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api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api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지에 api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맵캐시를 여러분이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주요한 api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커넥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커넥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것이고요. 맵캐시드 서버요.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캐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때 첫 번째 인자로 키를 주게 되는데 이 키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api는 데이터를 맵캐시드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건데 자,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 있는 키에 해당되는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